오늘 읽을 책은요, 누굴 닮았나? 쎄근쎄근 자는 모습은 누굴 닮았지? 엄마! 우와! 엄마 닮았구나! 행복한 표정은 누굴 닮았나? 아빠! 저장! 아빠 닮았대요! 쎄근, 예쁜 얼굴은 누굴 닮았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닮았구나! 우는 모습은 누굴 닮았지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닮았대요! 할머니 닮았대요! 아, 짤르륵짤르륵! 우는 모습은 누굴 닮았지? 엄마! 아, 누나 닮았구나! 씩씩한 모습은 누구 닮았을까요? 형아! 어? 형아 닮았대요! 어? 어? 나는 누구 닮았지? 돼지! 돼지! 돼지 코를 어떻게 찍어주세요! 돼지코! 돼지 달 맞지? 네, 돼지 달! 여러분 Beef team에게 감사합니다.